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처음 인사하는 분도 계셔서 자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 2시간 만에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2시간 정도면 되는 분량인데 3방식이잖아요 일단 3방식은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 자체가 낫습니다 그래서 3방식 하면 무슨 방식이 있는지 아시나요? 비교방식, 원가방식 이런 거 있죠? 그쵸 3방식 원가방식 어떤 경우에는 비교방식을 먼저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원가방식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죠? 수익방식 있죠? 다음에 이제 각각 거래 뭐 무슨 법, 무슨 법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법 여기는 원가방식의 가격화하는 방법 적산법이 있기는 있는데 위 있어? 아래 있어요? 아래 아래 위에끄는 이제 생각 안 난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 용어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안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사비,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일단 원가법은 또 무슨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적산가격화죠 또는 적산가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적산가액 적산가격이라 해도 되고요 적산가액은 뭐를 먼저 구한 후에 재조달원가를 구한 후에 감가 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준가액이죠 또는 비준가격이라 해도 되고요 이거는 비사사시지계면이요 사사시지계면 다음에 여기는 수익하는 법은 수익가격이죠 수익가격은 환원율분에 순영업소득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다 되죠 순영업소득 가유순전화 할 때 이렇게 해서 나누기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이 투자론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총투자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치 또는 총투자액 이게 나오면은 그러면서 순영업소득 나오면 바로 환원율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러지? 아니지 아니지 지금 제가 이걸 환원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환원율이고 여기가 환원율이고 여기가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요 환원율을 하면은 총투자액 보낼 수 있는 영업소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의외로요 이게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따로 공식을 얘기하기도 해요 적산임료는 기초가격 곱하기 기초가격 또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이런 공식 정도는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입력한다고 그랬어요 이 방식으로 입력하는 것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 있다면 기초가 이 1억을 은행에 넣어 놓는다면 내가 한 2% 정도의 이자를 얻는다면 그 1억을 은행에 넣지 않고 건물을 샀을 경우에 임대료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임차인들한테 받는 임대료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따지는 거거든요 은행에 넣었을 때 1년에 2%면 200만원의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내가 건물을 사게 되면 그 건물 임대료 받는 것에서 은행에 넣어 놨을 때와는 달리 발생하는 경비가 더 추가되어야 그거 다 경비제하고도 내가 손에 남는 게 있을 거 아닌가요? 은행에 넣어 놓으면 청소 같은 거 안에서도 되잖아요 그냥 그것도 원금 1억 넣어 놓으면 그런데 건물을 사게 되면 청소도 해줘야 되죠 화재보험에도 가입해야 되죠 이런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경비거든요 경비 그리고 내가 은행에 1억을 내놓으면 원금이 유지가 되잖아요 원금이 유지가 되잖아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런데 건물을 사게 되면 건물은 자꾸 감가가 되잖아요 그럼 그 건물 낡아지는 만큼도 임차인들한테 받아놔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받는 게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하고 정기예금 금리가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내가 최소한 확보해야 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것 같애요?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말씀 안 드렸었나? 이거는 그냥 공식 정도만 하는 거라 해서 그래서 이거는 공식 정도예요 공식 정도 그러니까 같은 1억이라 해도요 은행에 넣어놓을 때는 그냥 은행 금리만 곱하면 그냥 그대의 내가 손에 챙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들한테 임두를 받을 때는 이만큼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더 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페료제경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게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것도 임차인들한테 받아내놔야 될 거고요 또 이게 총소비 이런 거 유지관리비도 받아내놔야 될 거고요 또 화재보험 가입하면 화재보험료도 임차인한테 받아내놔야 될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수준에서는 중요도가 낮다 이 정도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현비를 더해서 받아내놔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이제 제조달 원가나 감가 수정 여기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각각 이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환원율에 대해서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이제 문제 분석을 해볼게요 문제 분석을 하면 일단 먼저 뭐를 보시는가 하면 원가법을 먼저 볼게요 415쪽에 보세요 415쪽이 원가법을 보시면 1번, 2번, 3번까지가 제조달 원가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번, 3번은 계산 문제예요 이건 계산 문제는 어차피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 1번에 제조달 원가 이론 문제 보세요 이 이론 문제는 제조달 원가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간단한 거예요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런 정도 이거나 아니면 도급 방식 기준이냐 이런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거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부터가 다 감가 수정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4번 문제는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때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쓰는 말이고 감가 상각은 기업회계에서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감가 요인에는 물기경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6번에도 그렇게 연결이 돼요 6번에도 그런 게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4번, 6번이 섞여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5번은 뭐를 묻나요? 5번은 그냥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또 여기 어떤 감가 상각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감가 상각 방법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7번을 넘어가시면 7번, 8번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죠 원가법 계산 문제잖아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빠른 거죠 감가 수정이냐 감가 상각이냐 또는 감가 요인 물기경증이 뭐냐 또 감가 수정 방법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느냐 이런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수익하는 법 426쪽에 보세요 426쪽에 보시면 1번에 괄호 채워 넣기죠 2번에 하는 이유를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묻고 있죠 시조 투입을 묻고 있죠 3번도 괄호 채워 넣기죠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지금 4번이죠 그죠 제일 어려운 게 4번이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적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432쪽에 5번에 5번에 환원율 계산하는 거죠 5번에 환원율 계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계산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건 적겨야 돼요 여기서도 여기서 어려운 건 적기면 돼요 쉬운 것만 풀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게 어렵다 해봐야 이 환원율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그런 거는 적기면 되니까 간단한 것도 많거든요 지금 여기 최근 10년간만 수록해놨잖아요 근데 그 앞에 더 지나간 것들도 주로 이런 뭐 간단 간단하게 괄호 채워 넣기라는 게 쉬운 것만 물었지 어려운 거 묻는 거는 10번 출제하면 10번 물으면 한 2번 정도만 어려운 거지 그렇게 어렵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계산 문제는 어려워요 수익하는 법이 제일 어려운 게 계산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계산 문제는 그렇게 목숨 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고 그럼 앞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떤가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 404쪽이에요 404쪽에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2번은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2번은 좀 중복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이제 순서 물은 거고요 그 수정 작업하는 거 이거는 그냥 비사사시지계면 이런 걸 알면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긴 해요 또 넘어가 보세요 410쪽에 사정보정치 계산하는 것이고요 4번 5번, 6번 지역요인 비교치나 개별요인 비교치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12쪽은 구체적으로 비준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치, 비교치 이렇게 묻거나 412쪽에 7번 같은 경우에는 412쪽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비준 가격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좀 어려워요 문제가 좀 복잡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제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9번은 이거는 간단한 거고 9번도 비중 가격 계산하는 건데 간단한 거예요 10번도 좀 복잡하다 싶으면 제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총 출제된 걸 100%로 잡았을 때 우리가 제껴버리는 것이 한 20% 계산 문제 포함해서요 나머지 80% 정도에서 한 80%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본서에서 봤을 때만큼 어렵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서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실 이 용어만 익숙하게 해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서 두려운 거지 어쨌든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런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하자고요 그럼 이제 다시 398쪽에 가서 398쪽에 가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하고 있습니다 1번에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원가법 나왔습니다 원가법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죠? 지금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수익환원법은 앞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다 할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현금 흐름을 다 일일이 예상해서 할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 방법은 쉬운 방법일까요? 어려운 방법일까요? 어려운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수익환원법 중에서도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10년도 더 됐어요 출제된 지가 여기 지금 없는 거예요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25회 역사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 또는 순용업소득을 예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용업소득을 환원율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환원율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하는 방법은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직접 하는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법을 공부해요 이게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는다는 거죠 2번 표현은 옳은 표현이에요 이런 정의 같은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시장가치 이거 정의도 좀 알아두세요 시장가치 제가 시장가치 설명드릴 때 민법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시장가치 말씀드릴 때 민법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시장가치는 하면서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렇죠 일반적인 시장이래요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돼 있죠 이게 충분한 기간이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죠 장기간이다 장기간이 아니다 장기간이 아니에요 적당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읽히죠 그 정통한 당사자가 뭐란 말이에요 문외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도 아니고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통한 정통한 당사자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시장같이 맞고요 적산법 나오네요 적산법은 기준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의 가액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게 지금 아까 적기기필 했죠 이거 이 공식 정도는 알아두고 어떤 원리 정도만 알아두자는 거예요 사정보정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수준이 진짜 초등학생 수준이죠 근데 그런 문제를 못 맞추죠 맞잖아요 이게 질문을 한참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유로 사정보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맞추니까 참 시원하죠 보면 간단한데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이게 그죠 근데요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공부하는 이런 감옥을 접하는 게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반복하라고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용어가 났으니까 어쨌든 거래사리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각거나 비슷한 가치형성요인이 뭐예요 일찍이죠 일찍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있잖아요 일찍에 할 때 특히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일찍에 중에서도 그 가치형성요인이 각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리비교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시지개죠 사시 가치형성요인이 지개니까 사시지개 등의 과정을 비교 등의 과정을 갖춰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제 가치형성요인 하니까 일찍에 나오잖아요 이거 학습의 효과죠 이제 가치 발생요인 하면은 유상류 나오고 그게 이제 된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정도 이게 전체 과정이 쭉 이렇게 스크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 아 이게 어떤 파트 문제구나 이게 어떤 파트 문제구나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 근데 딱 봤는데 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럼 바로 제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죠 그런 거는 지금 최근 10년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오 이거 본 적이 없다 이러면 최근 10년 동안 안 나왔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 거는 제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좀 어느정도 깨고 있으면은 좋은 점이 그런 점이 좋은 거예요 문제가 딱 출제됐던데 아 이거는 못 보던 거다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번에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시산가액이라는 게 이게 다 시산가액이에요 요 놈 요 놈 요 놈 이제 가격으로서 시산가액이고요 요 놈 이제 임료로서 시산가액이에요 시산임료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방식에 의한 가액이 다 똑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그렇게 하는 걸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산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작업이 필요 없다 수죠 각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 시산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가중평균이죠 일종의 가중치를 달리해요 아파트같이 거래가 활발한 것은 어디에 가중치를 높게 두고요 여기에 가중치를 높게 두고요 수익부동산은 여기에 가중치를 높게 두고요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시청 건물 같은 거 경찰서 이런 거 그런데 시청도 이런 시청은 이거는 일반 사무실용으로도 쓸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왜 딱 시청인 듯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벌써 까만짝하게 이상하게 해놓는 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게 머리 골 빈 지자체장들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쓸데없이 돈만 발라가지고 주민들 살림살이 힘들게 하는 거요 그런 거는 잘 거래도 안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경찰서라든가 이런 특수 목적용 건물들은 원가법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거죠 가중치를 달리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그 다음에 3번이 시산가액의 조정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답은 알았지만 다른 거를 보고서 시산가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3번부터는 시산가액 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가중치가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3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다 각각 계산한 거는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고 시산가액이죠 시산가격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산가액의 조정에 사용된 이거는 보지 마세요 5번은 보지 마세요 이건 내 알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저하고 같이 보면 제가 걸러드리잖아요 혼자 보실 때는 이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시거나 사진 찍어 보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들이나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화교사에서 확인자료, 요인자료, 사례자료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료 수집할 때 자료 중에는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확인자료는 등기부 같은 거 토지대장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건 참고로 알아 이게 확인자료라는 걸 알아는 뜻이 아니고 거래를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이런 거 다 뜰 필요 없지만 토지를 살 때는 반드시 못 떼봐야 돼요 대장도 떼봐야 돼요 토지 살 때는 토지 등기부만 떼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을 반드시 떼봐야 돼요 토지대장하고 혹시 또 건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봐야 되고 토지만 살 때는 현장 가봐야죠 토지 위에 등기부상으로는 없는 건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불법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장도 가봐야 되고 토지 살 때는 더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라고 그다음에 요인 자료는 이게 가치 형성 요인이 있잖아요 아까 일찍에 했죠 일찍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사례 자료가 지금 이 사례 자료 지금 여기에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사례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참고로만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수익 사례 이거는 참고로 한 번만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위주로 보시면 되죠 1, 2, 3, 4번 위주로 그다음에 3번은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죠 이거는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요 원가 방식은 무슨 원리 이게? 비용 원리죠 비용 그다음에 비교 방식의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의 임료는 수익 분석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1번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전반적으로 많이 묻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은 올해 특히 더 중요하니까 좀 알아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맞죠? 그다음에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론적으로 제일 문제가 있는 방식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중추적인 방식입니다 이 장점이 엄청 큰 장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빨간 줄 쫙 그어놓고 해야 된다니까 한결이 뭐하고 있었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수익하는 법을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수익하는 법 이게 왜 이론적으로 적당하다고 해요?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그 이야기 또 해요 가격과 가치 지난주에 이거 했잖아요 가격이 아닌 뭐로 평가해요? 가치로 평가하는 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저값이죠 이게 가치 정의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하는 법은 지난 과거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거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높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영이 유용하고요 다음에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현재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이거 현재 시점과 기준 시점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교묘하게 문제를 넣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이런 거 쏘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 감정 평가를 할 때는 기준 시점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다음에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고요 이건 이제 시간의 유사성이죠 똑같은 사례라 하더라도 시점이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에 5번은 2번에 4번하고 같이 연결시켜 놓으면 돼요 2번에 4번하고 같이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4번에 2번에 4번이 정답이잖아요 거래 사례비교법은 시장성의 근감으로 과도한 화학 불안계도 유용하다고 그렇지 않다고요 이때는 가격이 왜곡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격 왜곡이에요 가격 왜곡 그래서 2번은 4번이 바로 정답이고 다음에 2번에 다른 지문들이 있잖아요 지금 1번 지문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2번에 1번 감가수정이 사용하는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요 이거 말고 물리적 내용연수 있죠 또 법적 내용연수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잖아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적 내용연수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2번의 경우는 평가 목적과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우리 평가할 때는 필수적 기재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준 시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평가 목적은 이거는 중요도가 좀 낮죠 우리 수준에서는 평가 목적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이게 뭘 기재하는가 하면 평가 목적에 보상평가냐 담보평가냐 매매를 위한 평가냐 이런 게 나와요 또는 감정평가사들은 표준지 공시지가도 평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 평가냐 그 평가 목적을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3번은 어렵지 않죠 개별 분석은 개별 분석 최후의 판정됐고요 다음에 5번 주의하시고요 5번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3번은 이거 3번 주의하세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공시지가 기준법 돼 있죠 지금 저게 6개 방법은 일반적인 이론에서 하는 얘기고요 감정평가 규칙에는 감정평가 규칙에는 토지평가에는 뭐를 원칙으로 해야 될까요 감정평가 규칙에는 토지평가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공시지가 그거 오전에 했거든요 오전에 했죠 감정평가업자가 지금 감정평가 보고 토지평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 지금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표준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표준지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공시지가예요 이거는 법에 이미 규정됐어요 법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에 정해난 것을 규칙에서 당연히 지켜야 되죠 토지는 당연히 이걸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에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토지의 경우는 좀 웃겨요 저렇게 시크 저렇게 뭐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또 뭐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또 수익한업법 해놓고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게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칙으로는 이렇게 돼요 감정평가 규칙에 예외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이대로 한다고 보면 돼요 거의 이대로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를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죠 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시지계라는 거예요 시지계 차이점이 시지계에요 시지계 여기는 사례 가격이잖아요 사시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선택할 때도 사정보정 가능하냐 시점수정 가능하냐 지역요인 비교 가능하냐 개별요인 비교 가능하냐 이거 보고 사례 선택하는 사례 선택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정보정이 없어요 그냥 시지계에요 면적 비교도 없이요 거의 기타만 해요 기타만 기타만 해요 면적 비교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곱미터당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얘는 제곱미터당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면적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면적 비교하는 거는 사례는 250제곱미터고 대상은 200제곱미터다 이럴 때는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사정보정이 왜 없을까요 이거 공시지가 발표할 때 벌써 사정보정을 된 걸 하기 때문에 사정보정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알면 되는 거에요 자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억에 뭐를 먼저 선정해야 돼요 비교 표준지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가수정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감가수정 여기 나오는 말 아니죠 사정보정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안 된다고 이제 거래사례비요일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억에서 바로 어디로 건너뛰는 거에요 기억에서 바로 시점수정을 건너뛰야 되는 거에요 그거는 정답이 5번밖에 없는 거에요 그죠 5번밖에 없는 거에요 답이 그 밖의 기타기타 됐죠 뭐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4번에 다음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 하고 있습니다 사정보정치를 묻고 있죠 사정보정치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례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면적이 천제곱미터인 도지를 1억원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핵지보다 곧 걸음에 했대요 사례가 1억으로 거래됐어요 근데 표준적인 핵지 정상가격이 8만원이에요 8만원 제곱미터당 8만원이고 저거는 천제곱미터가 1억이죠 그럼 제곱미터당 어떻게 돼요 10만원 되죠 동그라미 3개씩 지우면 되잖아요 동그라미 3개 그럼 10만원분에 8만원 끝이죠 이건 뭐 문제거리도 아니지 그죠 그리고 설령 설령 헷갈린다 할지라도 이거를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겠죠 맞아요 이게 문제 잘못 낸 거예요 1.25를 거의 써놨어야지 1.25를 써놨어야 헷갈릴 거 아니에요 0.8을 할까 1.25를 할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람들이 출제를 할 때 그렇게 치밀하게 출제를 안 한다 얘기해요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문제를 안 내요 그러니까 좀 쉽다 이 말이에요 이제 5번하고 5번은 지역여행 비교치만 묻는 거고요 저기 9번을 가시면 이제 토지 가격을 구하는 건데 그 표가 주어진 거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5번에는 격차 내역만 준 거고요 9번은 비교하는 것까지 알려준 거죠 근데 이제 5번이 더 간편한 방법이에요 9번이 좀 더 복잡한 방법 9번처럼 하는 거는 사실 더 복잡해 쓸데없죠 왜냐면 표준지는 다 백백백백 써놨 버렸잖아요 같은 걸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이 제일 위에 게 80, 100, 110 이렇게 되죠 80, 100, 110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5번처럼 한다면 어떻게 돼요 5번처럼 한다면 5번처럼 한다면 격차 내역만 쓴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0 되는 거고 여기는 0이고 여기가 플러스 1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은 5번이고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사례분의 대상 대상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사례가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이때는 100분의 80 되잖아요 이때는 1이고요 이때는 100분의 110이니까 1.1이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격차 내역이 하나는 플러스 2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 격차 내역만 쓴다면 이게 이제 2%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2% 빠지니까 0.98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3% 올라간다니까 이거는 0.99 이거는 1.04 이렇게 되죠 이거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 곱하는 게 상승식이라고 그래요 서로 곱한다 이때는 서로 곱한다 상승식 그렇게 해서 5번에 지역요인 비교치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대충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이제 이런 걸 자꾸 알려드리는가 하면 첫째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둘째 급할 때는 계산기 두드릴 시간이 없어요 급할 때는 시간이 부착하면 계산 문제 풀 수 없잖아요 이것만 다 보는 거예요 이것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세요 플러스 4인가요 그러면은 1.04죠 이 숫자는 절대로 1.04를 넘을 수가 없어요 곱하면 1.04보다 반드시 작은 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멀리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애석하기로 이게 1.04보다 위가 없죠 다 1.04 이거 계산하면 1.039가 나와요 1.039 자 이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걸 알면은 자 예를 들어 또 격차내역이 플러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6 마이너스 4다 자 이러면은 이게 아니 이러면은 제로죠 그럼 제로면 1이라는 얘기 1 100%를 기준으로 하면 그럼 1보다는 작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보다는 작다는 얘기 0.99가 나오거나 0.9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다 나오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일단 1점 몇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제끼는 거예요 그는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면은 알고 출제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출제한 사람이 절대로 이 숫자보다는 더 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클 때는 떨어진 크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얘보다는 편차게 더 크게 벌어져 있죠 편차가 더 크게 벌어지면은 오차가 더 크게 벗어나요 0.98에 가깝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곱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거 1.03 곱하기 0.95 곱하기 1.06 곱하기 0.96이죠 곱해보십시오 9.99예요 그래도 9.99가 나와요 아 그러면은 답이 나왔다 그러면은 소수점 한자리만 아래로 내려갑니다 1%만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네 거의 거의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0.99 몇이라고요 9997 9957 네 그럼 이거보다 더 벌어져도 여기가 0.991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자 보세요 자 더해서 보세요 원리가 더해서 20이 되는 두 숫자가 10이 있고 10이 있죠 이거 곱하면 뭐가 돼요 11과 9도 맞죠 이러면은 더해서 20이 되는 숫자 더해서 20이 되는 숫자잖아요 계속 근데 자꾸 벌어지고 있죠 벌어질수록 이 기본 원 숫자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3 이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죠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84 멀어지죠 이게 원래 숫자에서 멀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얘는 아까 벌어진 게 0. 마이너스 2 플러스 많이 안 벗어났잖아요 얘는 더 벗어난 숫자죠 더 벗어난 숫자를 곱했는데도 아직은 0.99라는 얘기는 그건 상당히 근처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거 알면 이제 급하면 계산 안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자 어쨌든 그렇구요 다음에 6번은 자 이 6번은 이거는 사실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가 아니구요 가정평균 문제에요 제가 누누이 가정평균 말씀드렸죠 아 누누이는 안 하고 그냥 가끔 했나요 별로 동의를 하는 눈치가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동의를 해야 어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한 것 같잖아요 자 이 가정평균 개념인데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어요 이게 평지에요 이게 왕경사 여러분이 이렇게 땅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이 천제곱미터인데 반은 평지고 반은 왕경시 그 경사지에요 이거는 인근의 표준핵지가 평당 100만원이면 얘도 100만원이에요 근데 얘는 인근 표준핵지가 100만원이면 요거는 80만원이에요 요거 80만원 평당 여기는 제곱미터당 80만원 제곱미터당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이 요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땅은 제곱미터당 얼마일까요 이렇게 전체 땅은 제곱미터당 얼마일까요 하면은 딱 반반일 때는 요 한가운데 90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번떼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더 넓어요 이게 이게 600제곱미터고 이게 400제곱미터에요 천제곱미터 중에 더 비싼 땅이 더 많죠 그러면은 90만원보다는 더 위가 되겠죠 딱 한가운데가 90만원인데 비싼 땅이 더 많잖아요 비중이 비중이 그러면은 아 이거는 90만원보다는 높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더 많아요 이게 더 싼 땅이 더 많다고 싼 땅이 더 많으면 90만원보다는 아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보면은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읽어보자고 이제 이거는 거래사리 비용품 문제가 아니라 가중평균 문제라고요 첫 번째 보기가 대상토지 전체 면전 천인데 그중에서 600이 완경사에요 나머지가 평지고 근데 완경사 부분은 인근 표준액집이 20% 감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근 지역에 80% 가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평지 부분은 감가가 없고요 근데 완경사가 더 많아요 저거요 완경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한가운데보다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 높다는 얘기에요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한가운데가 몇이에요 0.9잖아요 0.9 아니 지금 평지는 100% 가치고 평지는 100% 가치고 완경사지는 80% 가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반반씩 있다면 90%의 가치를 가질 거 아니냐고요 제가 말하는 반은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면적이 반반이면 하나는 80% 하나는 100%니까 90%의 가치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완경사가 많으니까 90% 보다는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3,4,5를 읽으면 정답은 1번,2번 중에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풀어도 이 말이에요 안 풀어도 1번,2번 중에 답이 있다 이 말이죠 아 그때는 찍으면 되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시간이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지금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렇게 근처에 가는 방법을 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가중평균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죠 가중평균 개념을 그러면 찍는 게 나오고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40%에 대해서는 감가가 있어 없어요 40%에 대해서는 감가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전체 가득 찬 어떤 100%의 양이 있다면 그 중에 40%에 대해서는 감가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고요 60%에 대해서는 몇 프로의 감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20%의 감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6,22 몇 프로요? 비중이 20%잖아요 60 곱하기 0.2 60 곱하기 0.2 60 곱하기 0.2 10이잖아요 그리고 퍼센트 있잖아요 60%에는 전체에서 12%를 뺀다는 거죠 전체에서 12%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의 발상이 전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훈련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가중평균 개념 이게 우리 시험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수익률 계산할 때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 가중평균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자 이거는 그래서 거래사리비 별법 문제는 아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 7번 같은 경우는 거래사리비 별법인데 이거는 이제 좀 쉬고 할게요 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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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